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2022년 5월에 미리 4월에 공부했던, 공부를 간단하게 서칭했던 생표라는 종목을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생표는 지주 회사다 보니까 생표나 생표식품. 그냥 생표식품 사면 될 것 같아요. 살면은. 근데 이걸 왜 이걸 둘 다 상장을 해 가지고 짜증나는데. 2022년 5월 12일 종가 기준 5만9천원. 이날 마이너스 7.8% 하락했죠. 거의 6만 얼마, 7만 얼마까지 올라가다가 박살난 상황. 한 번 치고 박살났던 시가 종립 1697억인 회사. 주식수는 280만조. 한 주당 천원이네. 야 이거 액면 분할 해다 봤지. 200원으로 해도 10대 1로 해도 되고. 외국인은 4.66% 배당 수익률은 0.34. 동일 업종 PR은 12배인데 얘들은 내가 계산했을 때 얼마다? 11배? 11배 정도? EPS가 한 5천 얼마 나가거든. 5천 얼마. 그러니까 11배 정도? 그 정도 나와있던 홈페이지부터 볼게요. 홈페이지. 10년 차트. 요거는 10년 차트. 자 홈페이지 가보자. 샘표. 샘표. 해이요. 연두 해이요. 연두 해이요. 이거. 3대가 장을 만들면서 장을 간장 간장. 간장을 만드는 회사인데 지금은 3대 지금 50년생 손자가 이제 이어받아서 이거를 연두라는 상품도 만들어내고 막 그래서 지금 해외로 뻗어나가고 있는. 아마존에도 판다 카네. 그렇게 있는 샘표라는 회사. 홈페이지 가면은 이렇게 시킵니다. 샘이나 부엌. 샘이나는 뭐야? 약. 김치 만들 때 이거 넣으면 된다. 깍두기 만들 때 이거 넣으면 된다. 김치 끝. 오이김치 이거 넣으면 된다. 나도 했다. 이런 것들. 샘이나 부엌. 우리맛으로 세계인을 즐거운 게임인데. 샘표 속에 샘표. 여기 있네. 영상 샘표 소식. 이런 게 있네. 이게 창업주가 할아버지가 내 가족이 먹지 못하는 것은 팔지도 않겠다. 라는 게 사업 모토로 했고 지금 그럴지 모르지. 자 이렇게 해서 쭉 만들어내는 콩을 소재로 75주년을 맞이해 가지고 세미리브. 이게 박진선 대평강 1950년생. 그러니까 범띠범띠. 범띠 맞이기야. 구성원의 행보, 지역사회의 기여, 문화의 다양성. 그러니까 저기 북쪽에서 이제 울렴하다 보니까 이제 6.25 때문에. 6.25 때문에 넘어온 거 맞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향은 어찌 보면 북이라는 거지. 할아버지 고향. 자 2021년이고 전으로 쭉쭉쭉 들어가면은 처음에 46년 텅 빈 장독대를 대신해 우리 맛을 지켜온 샘표. 간장. 간장. 그리고 복숭아, 깐포도도 막 만들어내고. 자 그리고 또 간장. 92년대 샘표 진간장, 진간장, 양조간장, 진간장, 콩으로 만들어지지. 간장은 식생활에 꼭 필요한. 우리아는 간장으로 간을 조절하니까 국에도 넣고 지금은 다시 하다가 많이 나가지만 그래도 간장 이런거 꼭 쓰잖아. 맞지? 나는 집에 간장 없는데. 굳이 안 넣으니까. 그리고 한식 간장에 복원 이렇게 해서 조선 간장 하나 만들었는데 55년 걸렸다면 믿겠습니까? 못 믿지. 못 믿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2010년에 연두라는 요거. 다시다 같은거. 물 같은 액상 다시다. 그러니까 이런건 콩으로 만들다. 콩하고 소금하고 들어가잖아. 간장 만들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이게 비건 식품. 고기 안 먹고 단백질 그리고 양념하는 것에 대해서 비건 식품. 한랄 인증도 받는 그런 상품 중에 하나지. 어찌 보면 얘들의 샘표 아이템들은 다 콩으로 만드니까. 국내 최초 발효 전문 연구소에 우리 발효 연구 중심. 근데 얘들은 연구비 얼마 썼다라고 안 나오던데. 전자공시에. 13년도 우리 발효 연구소 설리. 그러니까 얘들 좀 이게. 아 그거는 샘표 식품을 공부하면 나오겠네. 샘표를 할 때는 안 나왔다. 샘표 우리만 연구 프로젝트 시작. 그리고 연두 갤럭시. 즐거운 요리 혁명. 세미네 부엌 브랜디 런칭. 요런 식으로. 요리 에센스. 연두 넣으면은 다시다 라는 말이지. 다시다. 세미네 부엌. 세미네 마켓. 쇼핑하러 가기. 요렇게 돼 있고. 또 우리만 연구소 소개. 우리맛 오늘 뭐 해 먹지? 이런 것들. 연구를 한다는 거지. 운을 구입한 식재료. 뭐 이런 것들. 그러면 신혼부부.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우리맛 체험 프로그램. 국내외 셰프 고류. 레시피 공유. 요리 솔루션 연구개발. 이런 것들. 조리 자문. 식문화 식재료 전문. 김수양 대표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 또 정혜경 교수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 한복지인 교수 같은 경우는 또 옛 음식 책을 통해 익힌 우리맛을 되찾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자문을 한다는 거지. 같이. 과학 역량. 해외 자문. 영어로 하겠네. 알리시아 연구소. 스페인 식문화. 한식이 무엇인지. 이렇게 딱 되어있다. 우리맛 연구소. 프로세스. 간장. 삶표, 문헌조사, 강의, 자문, 스터디. 스텝 2. 스텝 2는 어디야 되는데. 소비자 형태 조사. 소비자 요리 고민. 소비자를 이해하고. 스텝 3는 식재료를 이해하고. 그리고 스텝 4에는 식재료 맛을 보고. 스텝 5에는 요리 연구를 디자인하고. 식재료를 테스트하고. 그리고 연구결과 분석 활용하고. 그리고 마무리는 요리솔루션. 연구개발. 이런 식으로 한다. 연구결과는 이제 토마토를 가지고 하는거. 우엉. 뭐 연근. 이런거 다 나오지. 맞지. 우엉. 우엉이 뭔지 알지. 땅속에 있는거. 이렇게 연근. 도라지. 더덕. 머위. 이런것들. 홈페이지 가면. 먼추리. 새발나물. 곰칩. 곰치. 곰치. 방풍나물. 쑥. 명이명이나물. 알지. 명이명이. 비름나물. 비름나물. 가죽나물. 가죽. 톳. 톳. 이거 많이 먹었지. 파래. 파래. 이거 사투리로 뭐라고 했더라. 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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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망. 파프리카. 당근. 또 있나. 미역. 김. 다시마. 양송이. 새송이. 부추. 전구지. 부추는 전구지. 자 이런것들도 있고. 자 레시피. 만드는 법. 방울토마토. 해물탕. 토마토. 된장찌개. 이런것들 만들려고 그러면 눌러보면 되지. 만들 필요 없으니까. 글로벌 장 프로젝트. 샘표 글로벌 장 프로젝트. 알리샤 연구소에서 공동연구를 개발해서 장을 만들었는데. 2010년에 글로벌 장 프로젝트를 출범해서 11년, 12년, 13년, 13년. 월드클래스 300 있잖아요. 월드클래스 300. 월드클래스 300에 포함되면은 나라에서 이제 지원을 연구비로 돈 좀 하라고. 돈 지원을 좀 해주거든요. 혜택을 주거든요. 그런것들. 월드클래스 300. 우리나라 중소기업 300개 회사가 세계에 뻗어 나가면은 세계에서 경쟁할 만하다. 월드클래스 300. 우리맛 연구 프로젝트. 19년에는 비건. 고기 안먹는 전시회 국제박람회.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우리맛 체험 샘표. 우리맛 연구. 그 함께 한 사람들 3만 5천명. 막 함께 만든 요리 4,700개. 이런 식으로. 우리맛 클래스. 미식회. 위크. 특강. 팝업. 이런 것들도 하고. 우리맛 위크. 참가자 942명. 함께 한 사람 82명. 우리맛 연구 식재료. 세미나. 우리맛 체험. 이런 것들 하고. 맛을 추억으로 그리다. 이런 것들. 맛을 그림으로 그리는 것. 된장학교. 된장 만드는 것. 참여 신청. 이렇게 누르면 되고. 발효 학교. 간장. 된장. 발효. 주차별 커리큘럼. 발효 학교 커리큘럼. 커리큘럼 소개. 발효의 기초. 발효. 신기하다. 우리맛 주니어. 그리고 또 뭐 있노. 우리맛 특강. 미식에 강조하는 영상 특강. 이거 보면 되지. 이런 것도 잘 나왔다. 맞지. 샘표. 헤리티지 스페이스. 샘표만이 가지고 있는 75년. 70년 역사니까. 100년으로 한 30년만 다하면 되잖아. 맞지. 그런 것들도 있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샘표 스페이스. 샘표 공간. 간장을 만드는 사람들. 200명의 예수가를 만든다. 이렇게. 기물 오브젯. 지난 전시 이런 것들도 하고. 신경 쓴다 이거지. 샘표 소개. 샘표. 거꾸로 봤나. 샘표. 샘표 스토리. 아까 봤던 거. 샘표 소개. 샘표 75년. 광복 이후. 샘표 내 가족이 먹는 것은. 먹지 않는 것은 팔지도 않는다. 50년대 식품산업의 건강. 텅빈 장독대를 대신해. 아까 전화했던 50년의 한국전쟁. 자 휴전협정. 역사를 다 가지고 있다. 보릿고개 넘어. 샘표 상품 만들어. 상공부 수출 5개년 계획. 샘표 간장 서울 반환을 순화. 또 뭐있노. 1960년대 식품 마케팅의 태동. 보고는 몰라요. 들어도 몰라요. 식품 샘표 간장 성분 규격화를 하고. 쿠리 펀드 융자를 하고. 간장에 대한 규격 재정 공표를 하고. 66년도에 창동 공장 3차 확공을 하고. 멀었다. 이거. 어찌 말라고 하면. 샘표 장류 양조장. 샘표 식품 주식회사가 된다. 주식회사에 상표 등록도 하고 상장했다는 거지. 양포 식품 주식회사. 샘표 식품만 있는게. 양포 식품 좋죠. 뭐 이렇게. 얘들이 간장, 차, 통조림 이런 것들도 하는데. 장. 지금은 포트폴리오가 장. 장만 팔아서 한 50% 나머지 한 반이 장류 외에. 나머지 이제 장 말고 된장. 된장도 자기가. 하여튼 그런 외적인 것들 또 포트폴리오가 이제 50% 이제 골고루 됐다는 거지. 간짜장, 복숭아, 이렇게 차도 있다. 이런 것들. 설표, 국수, 장구, 간장. 간장. 이게 간장만 말로 물에다가 발효시키만 되기 때문에. 물, 원자리, 원가가 애들 그거 재무제평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원가는 50%도 안 들어간다. 물로 쓰니까니까. 물은 흔하잖아. 맞지? 뭐 청금하면 되니까. 근데 판간비가 좀 더 들어가서 그렇지. 자, 원가는 50%다. 50%. 보양시. 아이씨. 90년도 못 갔나. 한장하겠네. 자, 특급 진간장 금S 출시. 이마트의 개점. 93년도. 국제 규격의 발맞춤. 먹기보단 즐기기 위해 노력한다. 조선간장, 복어. 이거 연두 어디 나오나? 연두 해요. 연두. 연두. 2010년에 연두를 출시해서 그때부터 히트를 치기 시작하지. 연두. 지금까지 쭉 연두 연두. 연두가 이제 어디고. 아마존에 판다고 하대. 아마존에서. 그래서 아마존에 잘 먹힌다. 샘표 CI는 어떤 의미로 만드는데. 아, 46년도에 이래 생기고. 이래 생기고. 샘표 16년도에 이래 생기고. 요래요래. 헤리티지를 담은 엠블럼. 아이고 촌스럽지만 좋네. 그리고 영상 필요 없고 공지사항. 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방침. 뭔가 많이 올라오지. 홈페이지에. 이게 홈페이지가 물건 사고 마켓도 될 수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깔끔하게 하는거지. 소비자들이 들어와서 깔끔하게 보게. 자, 된장학교 참석자. 요런 것들도 있고. 공지사항 받고. 제품소개. 연두, 세미네, 부엌, 오만큼 다 나온다는거지. 반찬 소스, 딥 소스, 초리 소스, 간장 소스. 또 뭐있노. 제품소개. 연두. 연두 시리즈. 연두. 순식물성 공 발효 에센스. 이게 다시마라 생각하면 돼. 다시마라. 액상으로 된 다시마. 요거 넣어가지고 맛을 잡는. 이야 연두. 요게 히트한거지. 연두. 연두라는 브랜드가 나온거지. 폰타나는 해외에 유명한 이 브랜드 메이커를 이제 흡수를 해서 지분을 흡수해서 이제 하나를 만드는 그런 것 같은데요. 외국거. 외국계. 발사믹, 드레싱, 크루통. 폰타나라는 브랜드를 얘들이 이제 쓴다는거지. 폰타나는 샘표거라 본데요. 고기. 소스, 오일, 발사믹 소스. 이렇게 또 있고. 자, 또 뭐있노. 티아시아. 차 만드는데 이런것도 간편식도 있고. 자, 100년동안. 차. 질러. 요거 PC방이라는데 이거. 편의점에 많이 팔자. 6포. 질러. 요게 샘표꼬 샘표꼬. 질러. 질러. 샘표꼬 샘표꼬. 요거 많이 사먹은건데. 비싸서 뭐 사먹지. 뭐지? 자, 순장은 뭐야 순장.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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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류. 샘표 장류. 자, 요거 토장. 100일 된장. 된장. 요런것들도 팔고. 샘표 국수. 아우 국수. 국수 먹고 싶다. 내일 성수국수 가서 먹을까? 간편식. 밸런스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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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밸런스야. 밸런스죽. 다 밸런스네. 이런 죽. 이런것들도 있고. 샘표 기본양념. 최임기름. 국산 들기름. 최임기름과 들기름. 샘표 간편양념. 야 이거 덕국. 덕국. 괜찮다. 치밥. 치떡 양념. 치밥은 뭐야. 치떡은 뭐고. 샘표간장. 이게 메인이기. 얘들이. 요걸로 회사를 키웠으니까. 70년동안 변치 않는 1등. 간장하면 샘표. 샘표간장. 샘표 다시마간장. 다시마간장은 뭐야. 샘표 양조간장. 양조간장 701. 염도낮은 양조간장. 국산 콩 양조간장. 프리미엄. 유기농콩. 자연콩. 양조간장. 이런식으로. 간장 공장 공장장은 이렇게. 마켓은 이거 살 수 있는 이런것들 들어가면 되지. 요리캐트 12,000원. 지금 세일안에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사면은 세일안은 3,000원. 이런거. 연두 요거 30% DC 안에. 요거 5,000원짜리 사면 50포인트 주고. 연두. 레시피 요거 넣고 만들면은 맛이 좋아진다. 두 숟가락. 두 숟가락. 계란찜에 계란 비린내가 없어진다는거. 연두레시피. 뭐 입고 싶다. 질러. 질러 이거 너무 비싸고. 맞지? 요렇게 홈페이지까지 봤다. 샘표 이거는 주주친화적이라고 50년간 배당은 했는데 배당 금액이 최근 5년간 0.5% 쪼매 못 되는 돈이기 때문에 배당금은 얼마 안 돼. 얼마 안 되는데 주식이 적고. 주식수가. 주식수를 늘릴 필요가 없는거지. 돈을 잘 벌고 있으니까. 기존에 자기 마켓에서 잘 벌고 있으니까. 주식수를 굳이 늘릴 필요 없는. 그렇다고 주주친화적인 회사는 아닌. 그렇다고 그냥그냥인데 말리는 거의 없는. 그렇게 히트는 지금 계속 치고 있고. 이런 상태. 전자공시 사업 설명은 2부로. 홈페이지 2부로. 본인이 Nokian Realme